야기야기! 어허! 어허! 오늘 팝콘이랑 저랑 휴일이라서 자전거를 타러 가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자전거를 타러 가려고 합니다. 저는 일라인브레이드를 탈 거고 팝콘은 아마 자전거를 탈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근처에 팝콘 할머니집이 있어서 일단 할머니집을 먼저 드릴려고 합니다. 가자! 맛있어 시간에 찍는거 찍는거 아... 아... 어... 아... 뺏어 아... 아... 의식이 어... 이거 쇼 시몬 크흥! 시몬 크흥! 시몬 크흥! 근데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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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집에 오리를 키워서 뒤쪽에 오리가 있습니다 닭도 있고 오리도 있습니다 아니까요? 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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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 뱃뱃 뱃뱃 뱃 뱃뱃 뱃뱃 잘한다? 잘한다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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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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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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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